문수운도 들어가 있고 검전운도 들어가 있고 애중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돼지들은 대박이 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돼지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27세 의뢰생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선생님. 27세 의뢰생은 자격증을 예를 들어 자격증을 손에 쥐고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손에 쥐고 활기를 펴고 하는 그런 운세거든요. 그런 운세인데 또 돼지들 다 그런 운세가 드는 게 아니고 개중에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안 좋은 사람들도 또 개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괜찮은 사람들에 따라 실망하시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나이대들이 또 결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결혼 운이나 애정 운은 어떤가요? 애정 운도 괜찮죠. 애정 운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개생돼지띠가 진짜 성품도 괜찮고 온순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를 들어 뭐가 한 가지가 뒤틀렸다. 기분이 나쁘다. 그럼 말을 안 하는 성냥이 있거든요. 자기 혼자 속을 새끼면서 말을 안 하는 성냥이 있거든요. 꿍하네요. 네. 꿍하에 성냥이 좀 말을 안 하고 꿍하는 성냥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개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39세로 넘어갔는데 39세분들 애정이나 문서나 금조눈은? 39세는 원래 문서 운도 들어가 있고요. 문서 운이 들어가 있어야 금조눈이 있겠죠. 그러다시 이제 자식 운이 뭐 39세는 자식이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5, 6, 7 그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라는 그런 운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 좋죠. 정말 대박 나십니다. 그러면 51세 신혜생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51세 신혜생은 내가 봐서는 저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가요? 여자분들은 자궁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자궁에 대한 건강을 피리피리 체크를 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를 좀 해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문서나 금존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만 좋으면 이 사람들 문서 운은 듭니다. 21년도에 문서 운은 들어요. 문서 운은 드니까 그래 건강만 잘 체크를 하시고 내가 건강하면 돈도 금존도 따르고 모든 문서 운은 드니까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돼지띠가 그렇게 소띠에 소외에 돼지띠들이 소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에 따라 나이별로 조금 좋다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이에 예를 들어 좋은 나쁜 사람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꿋꿋하게만 살아가시면 돼요. 살아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다가 보면 낙짐도 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없어진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없는 용기를 다시 되살리고 없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진짜 꿋꿋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또 살짝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들어본 결과 띠별 중에 제일 대박나는 띠예요. 돼지띠들이. 맞아요. 돼지띠가 원래 금년에 돼지띠들이 신중년 소띠에는 진짜 돼지띠들은 대박이 납니다. 제가 신수를 여러 군데 봤는데 몇 군데를 봤는데 보는 데마다 다 올리는 운세가 아주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지는 몰라도 정초부터 지금 운세가 조금 돈이 조금 벌어집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신년 은쇠 알아봤는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고요. Leave me. 交代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